하프코스 하프코스 네 저는 저는 오늘 하프코스, 21km 하프코스를 한번 기록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 한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연습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과연 21km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도전하고요. 이번에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안으로 내가 뛸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좀 더 풀고요. 힘차게 한번 달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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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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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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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리스트의 메달남입니다. 오늘 하프코스 21.1km, 오늘 완주 잘했고요. 그런데 처음에 예상했던 시간은 오늘 도전은 1시간 30분, 1시간 30분이었는데요. 너무 조금 아쉬워요. 1시간 35분 나왔습니다. 1시간 35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서 1시간 30분 도전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개가 굉장히 짙게 꼈지만 한강에서의 하프코스 21km, 너무 정말 재미있게 잘 쪘고요. 오늘 또 자전거로 수고해준 우리 대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기대하면서 멋지게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자, 파이팅!